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선생님, 클로이입니다. 자,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울까요? Today's lesson, This is a hat. 아, 이건 모자야? 오늘의 학습 목표 살펴볼까요? 첫 번째로 사람과 사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지시대명사 This, That, It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. 두 번째는요, 의복의 이름을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. 오늘의 첫 번째 주요 표현이죠. 사람, 사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지시대명사 This, That, It에 들어간 문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This is a belt. 이거는 벨트야 라고 할 때 This is a belt. 어, 그건 수영복이야? That is a swimsuit.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얘기할 때 That 이라고 하죠. It is a coat. 이거는 코트야. 그냥 it을 썼습니다. Is this a cap? 이건 모자니? Is that your dad? 저분이 너희 아빠셔? 라고 물어볼 때 That을 썼네요. 두 번째 주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 의복의 이름을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What is? 로 묻고 It's ㄹㄹㄹ 로 답해 볼까요? 어, 이건 뭐야? What is this? 음... 그건 자켓이지? It's a jacket. 음? 그럼 저기 저쪽에 있는 거 저건 뭐야? What is that? 로 물어볼 수 있겠죠? 어, 셔츠야 라고 할 때 It's a shirt.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Is that? 혹은 Is this? 로 물어볼까요? 어? 저거 스커트야? 치마야? Is that a skirt? 라고 물어볼 수 있죠. 자, 지금까지 오늘 배울 학습 목표와 표현들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봤는데요. 아, 오늘도 정말 흥미진진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죠? 자, 우리 응원의 구호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. Go, go! Junior Adventure Friends!